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OECD 가입국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종합해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해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 지수는 30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하며, 갈등관리 또한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 갈등지수 가운데 정치 분야는 4위를, 경제 분야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